네 안녕하십니까 42페이지 42페이지 관리규약준칙 관리규약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규약준칙 관리규약준칙이 뭘까요 관리규약준칙은 누구한다 시 도지사가 한다 과연 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관리규약이라 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고 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을 시 도지사에서 만든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서 입주자 등을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관리규약준칙을 다시 한번 보면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사용에 관한 중도가 되는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준칙상에는 총 29가지 중에서 10가지 정도를 핵심포인트 사항만 볼 수 있을텐데 첫 번째 동별대표자의 선거구 선출자 해임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관리규약준칙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그렇지만 정립금에 대한 사항은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 반드시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과 사용 절차에 대해서만 관리규약준칙으로 되어 있고 정립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선 계획에 따라야 된다 요 질문 많이 나오죠 요번에 금방 추가됐던 부분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의 비율에 대한 사항도 준칙으로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도 준칙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들에게 허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도 준칙으로 들어와야 되고 혼합주택단지에 관리해가는 사항도 준칙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용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 계약에 대한 사항들도 관리규약 준칙으로 들어와서 관리규약으로 만들 수 있다 이 29가지를 준칙을 참조해서 입주자 대표이나 입주자 등이 제안에 의해서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은 누가 하느냐 제정 최초 제정은 사업주체가 제안을 하고 입주자 예정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로 제정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될 이번에 바뀌었던 사항이 뭐냐 입주자 대표가 구성 전에는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입주 개시 3개월 전에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이번에 개정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개별 통제하고 사업주체는 30일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관리규약을 개정한 사항이 생기면 제안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 제안을 하고 개정 목적 종종과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그 다음에 준칙과 달라진 내용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를 통해서 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회장은 사업주체는 회장은 30일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죠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하시는 것이 또 있죠 뭐냐 관리 방법 결정 두 번째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여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민 공동시설의 인근 주민 사용 허락 여부를 똑같이 입주자의 10분의 1을 제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거 입주 3개월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부분 새로 개정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관리주체가 신고하고 여기서는 회장이 신고한다 이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 층간소음 종류에는 두 가지는 아니에요 직접 층간소음 공기전달소음 보면 뛰는 것 걷는 것 텔레비전 음향의기 사용하는 것 기준을 보시면 층간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 최고소음 소음도 5분간 등가소음 1분간 등가소음은 측정기로 1분간 측정해서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소음도를 기준해서 57을 기준해서 43, 45, 마이너스 5를 기준해서 38, 52, 40 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은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기준을 통해서 소음도 측정이 되죠 이랬을 때 분쟁이 생기게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죠 신청을 어디 하느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와 반대로 입지자 관리주체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입지자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죠 단지에서 이러고حم요